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생각지 못한 뜻밖의 행운을 얻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들 중에는 뜻밖의 행운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편 있답니다. 뜻밖의 좋은 인연에게 도움을 받거나 뜻밖의 행운으로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하고 큰 재물을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동화석에서 뜻밖의 행운을 얻은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겠지요.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동화 속에서는 척척 잘도 생기는 것이 바로 동화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새해 덕담 문자에 올해는 꼭 얼떨결에 받는 복을 한번 받아보자는 말이 있었지요. 그 말이 재미있어 웃음이 새어나왔답니다. 올해는 모두 작년 정도의 노력으로도 더 많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해몽 못할 꿈 옛날 평안도 어느 고을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머슴을 살았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주인 영감의 황감날이 되어서 손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머슴이 갑자기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해몽을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손님들이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 머슴이 꿈 이야기를 하려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에이 이 꿈 해몽은 우리 고을 사또나 하면 했지 손님들은 못해요. 하더니 그 길로 곧장 고을원을 찾아갔어요. 고을원에게 가서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좀 해달라고 하니 어디 한번 말해보라 그러지요. 이 머슴이 꿈 이야기를 꺼내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 이 꿈 해몽은 평양감사나 하면 했지 사토는 못해요. 하면서 달아난단 말이에요. 머슴이 그 길로 평양감사를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좀 해 주시오 하거든요. 평양감사가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하니 이놈이 말을 하려다 말고는 또 벌떡 일어서더니 에이 이 꿈 해몽은 나라님이 하면 했지 대감은 못해요. 하면서 내빼고 말았어요. 머슴이 그 길로 나라님 사는 대걸로 찾아갔지요. 대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대걸 지키는 파수꾼이 왜 그러느냐고 묻겠지요. 나라님한테 꿈 해몽 좀 부탁하러 왔다고 하니 파수꾼이 임금에게 가서 말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임금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게 되었지요. 너는 무슨 꿈을 꾸었기에 나한테까지 찾아와 해몽을 청하는고 임금이 물으니까 이놈이 말을 할 듯 말 듯 하더니 또 벌떡 일어나면서 에이 이 꿈 해몽은 중국 임금님이 하면 했지 우리 임금님은 못해요 하였어요. 임금이 괘씸해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었지요. 머슴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감옥 천장에서 어린 쥐 한 마리가 죽어서 툭 떨어지더라네요. 그런데 어디서 어미지가 기다란 자를 물고 오더니 죽은 쥐 몸에다 올려놓고 한 자 두 자 하고 재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죽었던 쥐가 발 딱 일어나서 쪼르르륵 기어간단 말씀이에요. 머슴이 그걸 보고 발을 한 번 탕 구르니까 어미지가 놀라서 자를 내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를 주워서 품속에 넣어두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임금의 외동딸이 병이 나서 죽었던 모양이에요. 임금이 애지중지하던 공주가 죽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장서도 못 지내고 날마다 애고애고 하면서 지냈거든요. 머슴이 그 소문을 듣고 감옥을 지키는 옥사쟁이에게 나를 내보내주면 공주를 살리겠소 했지요. 옥사쟁이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 안 된다고 하니 머슴이 못 믿겠으면 죽은 개를 한 마리 가져와 보라고 그러거든요. 옥사쟁이가 긴가민가하면서도 죽은 개를 가져다 놓으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자로 한 자 두 자 재어서 턱 살려놓았어요. 그러니 옥사쟁이가 임금에게 고해서 머슴이 임금 앞에 불려갔어요. 듣자 하니 네가 죽은 개를 살렸다지 우리 공주도 살려낼 수 있겠느냐 만약 살려내면 저를 사위로 삼아주시겠습니까? 공주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살려만 준다면야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임금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였지요. 그러니까 머슴이 외딴 방 하나를 치우고 향불을 피워놓으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주를 살릴 동안에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임금이 그대로 다 해주니까 머슴이 공주 주검에다 자를 올려놓고 한 자 두 자 재어서 살려놓았어요. 공주가 자다 깬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니 임금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머슴에게 좋은 옷을 입혀놓으니 허우대가 멀쩡한 게 사위 삼아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주 떡 벌어지게 혼인잔치를 치렀어요. 머슴은 팔자에 없는 부마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중국 임금의 딸이 병이 들어 죽었던 모양이에요. 중국 임금이 솜을 들으니 조선에 죽은 사람 살리는 명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당장 사신을 보내서 이 머슴을 데려오게 하였어요. 머슴이 중국에 가서 공주를 살리려고 보니 워낙 죽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암만 자로 재어도 살아나지 않더래요. 중국 임금이 자기 딸을 못 살려 놓은 걸 알면 당장 죽이려고 달려들 터이니 그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네발로 나가서 죽자고 머슴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머슴이 산속에서 죽을 자리를 찾다 보니 마침 낭떠러지 끝에 널따란 바위가 있었어요. 거기서 떨어져 죽겠노라고 그 위에 올라갔더니 마침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냅다 뛰어오다가 바위에 쾅 하고 부딪혀서는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다른 호랑이가 나오더니 죽은 호랑이를 큰 자막대기로 한자 두자 하고 재었지요. 그러니 죽었던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닌단 말씀이에요. 호랑이가 가진 자막대기를 보니까 자기 것보다 훨씬 크고 길었거든요. 머슴이 용을 써서 큰 바위 덩어리를 낭떠러지 밑으로 굴리니까 호랑이가 놀라서 자를 내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머슴이 그 자막대기를 주어 중국 공주에게 가서 한자 두자 재었더니 거짓말처럼 공주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런 변이 있나? 중국 임금도 자기 딸을 살려준 은희라고 그만 머슴을 사위로 턱 삼아 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주를 데리고 조선에 돌아왔어요. 조선 공주는 첫째 부인 삼고 중국 공주는 둘째 부인 삼아서 조선 공주는 근대야에 물을 떠다 오른발을 씻어주고 중국 공주는 은대야에 물을 떠다 왼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았더래요. 그제야 머슴이 제가 꾼 꿈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때 꾼 꿈에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 한쪽에서는 달이 뜨는데 한 발은 해를 밟고 한 발은 달을 밟고 서있더라니 이렇게 되려고 그런 꿈을 꾸었구나 하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을과 꽤 떨어진 산속에서 초막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이면 칙 덩굴로 바구니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었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하고는 어쩌다 약초나 바구니를 팔기 위해 마을에 내려가는 때 뿐이었으므로 할아버지는 언제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아이고, 말동물아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혈육 한 점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곤 했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렸어요. 이 밤중에 누가 산길을 지나가는 것일까?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보니 발소리는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반가움에 방문을 열었답니다. 누구신가? 칠흑같은 산속 어둠 때문에 문 밖의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군요.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없을까 하여 어슬렁거리는 참입니다. 문 밖의 사람이 대답했어요. 어서 오시게. 나도 꽤나 심심하던 참이었소. 귀에 익은 음성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손님을 반가이 맞아들었어요. 손님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엄청난 일일까요? 방에 들어온 손님을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였어요. 나는 사람인 줄 알고 할아버지는 경악하여 벌벌 떨었지요. 도깨비는 뾰족한 뿌리 달린 머리며 수염, 양쪽 귀 밑까지 쭉 찢어진 입이 여간 무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겁내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 도깨비도 사귀고 보면 좋은 점도 있으니까요.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뿌리며 얼굴 생김새며 가슴팍에 수북이 도단한 털이 흉쭉하긴 했지만 공연이 해꼬지를 할 만큼 나쁜 도깨비는 아닌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산속에 사는 재미가 어떠신지요? 도깨비가 물었지요. 그저 견딜만 하구려. 좀 쓸쓸할 때면 이렇게 친구가 찾아와주니 문제될 것이 없지요.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법 여유를 찾은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나를 친구로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심심할 때면 종종 오겠습니다. 도깨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신기한 세계의 이야기도 해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의 이야기가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고적한 시간을 보낼 때면 용쾌 알고 찾아와서 한참씩이나 말동물을 해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겉으로만 친한 채 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도깨비와 친구가 된 후 할아버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냇물에 세수를 하던 할아버지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얼굴 모양이 어딘가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눈썹은 전보다 바짝 치켜 올라가고 눈빛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듯했지요. 게다가 가슴에는 털이 숭숭 돋아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어릴 때 도깨비와 친해지면 도깨비를 닮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어요. 이거 큰일이구먼 이러다가 머리에 뿌리라도 돋으면 영영 마을에는 내려가지 못하게 될 텐데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다시는 도깨비를 만나지 않을 방법을 생각했지요. 여태까지 친하게 지내던 도깨비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일도 매정한 일이려니와 자칫하면 도깨비를 환하게 만들어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역시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있던 할아버지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도깨비가 찾아왔지요.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다른 날과 똑같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잡다한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물었어요. 이보게 자네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좋겠네 그려. 그야 우리는 무서운 게 없지요. 단 한 가지를 빼고 말입니다. 단 한 가지라니? 그렇다면 자네들도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우린 짐승의 피를 싫어해요. 특히 돼지피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올커니 하고 무릎을 쳤어요.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었지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글쎄, 뭐니뭐니 해도 돈이 제일 무섭지. 이상하군요.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야. 이 세상의 많은 범죄가 바로 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건 그래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돈은 좋은 것이 아니군요.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튼 나는 돈이 무서워서 이렇게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다네. 이렇게 살면 돈이 필요 없거든. 우연히 꺼낸 말이지만 할아버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럴싸하게 들렸지요. 도깨비는 그날도 밤이 이슥하도록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어요. 내일 밤에도 또 와주겠나?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또 오고 말고요.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이튿날 할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 내려가서 돼지피를 잔뜩 얻어왔어요.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집 주변에 돼지피를 잔뜩 뿌려놓았지요. 남은 피는 항아리째 방문 앞에 놓아두었고요. 도깨비가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얼마 후 도깨비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들어오던 도깨비는 놀라서 외쳤지요. 아니 할아버지 웬 비가 이렇게 쏟아져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도깨비는 다급하게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오려다가 그만 방문 앞에 놓인 피항아리를 엎지르고 말았지요. 피 범벅이 된 도깨비가 울부짖었어요. 으으 무서워 으으 비가 무서워 도깨비는 가엾게도 비명을 지르면서 산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미안하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네 할아버지는 도망치는 도깨비를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신통한 방법으로 도깨비를 쫓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정들었던 도깨비와 영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울적하게 지내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았을걸. 할아버지는 후회가 되었지요. 다시 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도깨비가 방문하지 않으려니 생각하며 예전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도깨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닐세, 어서 오게. 어제는 내가 좀 지나쳤지.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지요. 그때 밖에서 무언가 차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다시는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 차례예요. 어디 한번 당해보세요. 할아버지도 무서운 것하고 살아보세요. 나는 그만 갑니다. 도깨비는 화가 난 목소리로 이 말만을 남기고 산속으로 가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마당에는 뜻밖에도 엽전히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었어요. 허허,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다니. 할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밤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도깨비는 돈이 제일 무섭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셈이었던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많은 돈을 얻게 된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도깨비 친구를 섭섭하게 한 일 때문에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이 내내 울적했답니다. 거북이와 차돌이 옛날 어떤 마을에 거북이라는 아이와 차돌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요. 개똥처럼 아무데나 굴러다녀도 병없이 살라고 개똥이 바위처럼 튼튼하게 자라라고 바우 장난쳐서 속 썩이지 말고 얌전하라고 얌전히 이렇게 말이에요. 거북이와 차돌이도 그런 식이지요. 거북이라는 짐승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거든요. 한 200명씩이나 산다니까 그래서 거북이처럼 오래 살라고 거북이지요. 차돌이는 말하나 마나 차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고 차돌이었어요. 이 두 아이가 서로 친하게 지내었지요. 콩 하나가 생겨도 반쪽으로 나누어 먹을 만큼 친하게 지내었는데 그만 거북이에게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약도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죽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까지 밤낮으로 슬퍼하며 울기만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거북이는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돼버렸지요. 형제도 없이 혼자 남았는데 친척들이 달려들어 집 문소고 땅 문소고 모두 빼앗아가니 팔자에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답니다. 불쌍한 거북이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 밥을 빌어먹으며 사는데 차돌이가 그 꼴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프단 말이지요. 제 집은 먹고 살만하니 거북이를 제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 좋으련만 차돌이 아버지가 그건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저 때가 되면 제 몫으로 돌아온 밥이나 싸다가 거북이에게 갖다 주고 저 입던 혼옷이나 벗어주고 이렇게 지내었지요. 차돌이가 어떻게 하면 거북이를 제 집에 데려와 같이 살고 궁리를 하다가 깨를 하나 내었어요. 그 깨가 먼 거 아니 제 집 물건을 제가 훔치는 깨였어요. 차돌이네 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은수저가 한 벌 있는데 이건 차돌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이었거든요.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제사 때에야 꺼내 쓰고 나는 물건이란 말이지요. 이걸 훔쳐낸 거예요. 훔쳐내서 지붕 기왓장 밑에 넣어두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요. 며칠 뒤에 제삿날이 되어서 차돌이 아버지가 은수저를 찾아보니 없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온 식구가 다 나서서 은수저를 찾는다고 난리였지만 기왓장 밑에 숨겨둔 걸 아무도 찾지 못했지요. 차돌이 아버지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 뵐 면목이 없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어요. 이때 차돌이가 칠금원이 나섰지요. 아버지 은수저를 찾을 묘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슨 묘책이더냐? 제 동무 거북이가 귀신도 놀랄만한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쪽집게처럼 잘 찾아내지요. 거북이에게 은수저를 찾으라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더냐? 그러면 어서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만약 거북이가 은수저를 찾아내면 그 보답으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약속을 못하겠어요. 그러고만 했지요. 차돌이가 이제는 되었다 하고 얼른 거북이를 찾아갔어요. 거북아 거북아 이제 네가 살 국리가 터졌다.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은수저가 어디 있느냐고 묻거든 다른 말 말고 지붕이 기하장 밑에 있습니다. 라고만 하고라 그 말만 하면 너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게 돼. 거북이는 영문도 모르고 차돌이를 따라갔지요. 가보니 과연 차돌이 아버지가 은수저 행방을 물었어요. 차돌이가 시킨 대로 지붕이 기하장 밑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찾아보니 정말 거기서 은수저가 나왔지요. 허어 예사 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로구나. 약속한 일이니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살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거지 신세를 면하고 차돌이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북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다는 소문이 한 입 건너 두 입으로 퍼지다 보니 나라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지요. 때마침 나라님이 옥새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대거래 도둑이 들어서 옥새를 훔쳐갔어요. 옥새가 없으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할 판국인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지요. 거북이가 사는 고울 수령에게 파발을 띄어 지체 말고 거북이라는 아이를 대골로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느닷없이 대골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거북이가 나라님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렸어요. 네가 잃은 물건을 귀신같이 잘 찾는다는 그 아이더냐 제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북이가 사실대로 구하려고 했지만 나라님은 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앞이라고 꼬리를 빼려드느냐 내가 모두 들었느니라 하면서 호령이 추상 같았어요. 지금부터 열흘의 말미를 줄터이니 그동안에 옥새를 찾아놓도록 하거라. 찾으면 큰 상을 내리려니와 만약 찾지 못하면 넷명을 소홀히 한재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성밖에 거처를 마련해주고는 거기서 지내며 옥새를 찾아내라고 하였어요. 거북이는 그 집에 들어가 꼼짝도 안고 열흘을 보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밖에 나가 돌아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러나 저러나 못 찾기는 매 한가지 일터이니 차라리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게 낫지요. 그럭저럭 아흘에 지나 이제 내일이면 나라님 앞에 나가 옥새나 목숨이나 둘 중에 하나를 내놓아야 할 판국 거북이였어요. 거북이가 방 안에 앉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 신세가 참 철양하거든요. 끝내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온몸이 덜덜 떨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겨울이라 바깥바람이 쌩쌩 부니까 방문에 붙은 문풍지도 파르르 떨렸어요. 그걸 보고 거북이가 문풍지야 너는 왜 그리 떨고 있느냐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슬프고 억울하고 두려워서 떤다마는 문풍지 너는 무슨 일로 떠느냐 이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상투쟁이 사내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거북이 손을 부여잡고 얘야 제발 나를 살려다오 내 이름까지 아는 걸 보니 내 사정도 알겠지만 식구들이 굶는 것을 차마 못 보아 대거래는 값진 것도 마늘이라 하고 잠시 나쁜 마음을 먹었단다 옥새를 훔치기는 했지만 겁이 나서 대고란 연못 속에 던져놓고 나왔으니 부디 내 이름은 대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도둑 이름이 문풍지였던 모양이지요. 성이 문이고 이름이 풍지였던 거였어요. 시골에서 웬 아이가 옥새를 찾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이 제발 저리다 날마다 거북이가 걷지 않은 집 밖에서 서성거렸어요. 춥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덜덜 떨면서 문 밖에서 엿들으니 안에서 문풍지야 너는 왜 떠느냐 하거든요. 저 아이가 내 이름도 알고 떠는 것도 아는구나.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거지요.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손가락 하나 꼼짝 않고 옥새를 찾게 되었어요. 도둑한테는 이름을 대지는 않을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 이르고 이튿날 나라님 앞에 나갔지요. 그래 옥새는 찾았느냐 예 대걸 안 연못물을 퍼내어 보십시오. 나라님이 신하들을 시켜 연못물을 퍼내니 과연 바닥에 옥새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목숨을 건지고 큰 상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잘 살았느냐 고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또 그게 아니었어요. 거북이가 나라님한테서 받은 상을 바리바리 싣고 고향으로 가는데 도중에 도적대를 만났으니 낭패였지요. 험상굳게 생긴 도적 두목이 거북이 앞을 가로막고 한다는 말이 네가 숨은 물건을 용하게 찾아내는 아이랬다. 내가 이 괴짜간에 어떤 물건을 너 가지고 왔는지 어디 알아맞혀 보아라. 열을 셀 때까지 알아맞히면 집으로 고이 보내주려니와 마냥 못 맞히면 저승으로 보내주마. 이런단 말이에요. 듣고 듣고보니 참 기가 막히지요. 나란히 목세는 열흘 말미가 있다 보니 어쩌다가 운좋게 찾았다지만 이건 당장 열을 셀 때까지 알아맞히라니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지요. 그걸 무슨 재주로 알아맞히겠어요. 도적 두목은 하나 둘 셋 하고 샘을 세기 시작하는데 거북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 신세가 참으로 철양하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빌어먹는 신세가 됐다가 차돌이가 꾀를 부려 겨우 거지 팔자를 면했더니 그 꾀가 화근이 되어 나란님에게까지 불려가서 목숨이 달아날 판국에 운좋게 옥스를 찾아 이제는 살았구나 했더니 끝내 여기서 허망하게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차돌이 때문에 거북이가 죽는구나 하고 중얼거리게 됐단 말이에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차돌이 깨 때문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게지요. 그랬더니 여덟 아홉 하고 세던 도적 두목이 갑자기 샘 세기를 뚝 굳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릎을 치고 탐복을 하며 괴짝 뚜껑을 열어져 치는데 글쎄 괴짝 안에 거북이 한 마리가 차돌 밑에 눌려 있지 뭐예요. 차돌이 무거워서 그 밑에 깔린 거북이가 곧 죽게 됐으니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도적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가버리고 거북이는 또 한 번 죽음을 면하고 고향에 돌아갔지요. 그래서 잘 살았느냐 고요. 맞아요. 그 뒤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대요. 호랑이 잡는 망태 옛날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논밭 한때기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지요. 제 땅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관가에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먹고 살기 빠듯한데 항차 남의 땅을 부쳐먹으니 뭐 남는 게 있을까요. 입에 풀칠하기가 바빴찌요. 그렇게 몇 해 고생을 하다가 보니 농사 짓는 게 진절머리가 났어요. 에이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떠돌이 보짐 장사나 하고 사는 게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막상 나서보니 갈 곳이 있어야지요. 여태 땅만 파던 농사꾼이 장사 내막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무작정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몇 푼 안 되는 노자마저 바닥이 나서 참 철양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이리저리 쉴 곳을 찾다 보니 마침 그 깊은 산 중에도 불이 빤한 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주인을 찾으니 허연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허락을 하기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노인이 지프로 망태기를 만들고 있었지요. 사람 하나 들어가면 땅 맞을만한 망태를 만들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건 뭐 타로 만드냐고 물어보았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수가 생기지 이러거든요. 그 말에 총각이 귀가 솔깃해졌어요. 먹고 살기 어렵기로 치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이라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었지요. 노인은 그래도 좋겠지 하더니 어느새 망태를 다 만들었는지 안에 들어가보라고 하네요. 총각은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노인은 다짜고짜 망태 주둥이를 꽉 묶어서 총각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그놈의 망태를 장대에 깨어매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더란 말이에요. 아니 할아버지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노인은 그 말에 대답도 않고 치륵같은 밤길을 나는 듯이 걸어서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들어가더니 큰 나무 밑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는 망태를 나뭇가지에 턱 걸어놓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무 밑에 말뚝을 여러 개 박아놓고는 두말 않고 오던 길을 대짚어 가버리지 뭐예요. 총각은 그만 겁이 덜컥 났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이 산중에 나 혼자 버려두고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노인은 쓰다 달다 말도 없이 헐헐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총각은 망태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날벼락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사방에서 시퍼런 불빛이 번쩍 번쩍 하더니 호랑이 수십마리가 슬슬 다가오지 뭐예요. 아이쿠 이제 죽었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 호랑이란 놈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펄쩍 펄쩍 뛰는데 망태가 어지간히 높은데 매달려 있어서 미처 닿지를 않았어요. 닿지 않으니 호랑이들이 도로 밑으로 떨어지지요. 떨어지면서 말뚝에 찔려 턱턱 나자빠지더란 말이에요. 오라 노인이 나를 미끼로 서서 호랑이를 잡으려는 계책이었구나.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나 되는 호랑이들이 펄쩍펄쩍 뛰다가 죄다 말뚝에 찔려 나자빠졌어요. 그렇게 말뚝에 찔려 죽은 호랑이가 밤새 몇 마리가 되는지도 몰라요. 나무 밑이 온통 호랑이로 질비했지요. 날이 밝으니 노인이 와서 망태를 끌러주고는 자 이 호랑이들을 이제 우리 둘이서 나누어 갖도록 하지. 이만하면 가죽만 벗겨 팔아도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먹고 살게야. 해서 호랑이를 둘이서 나누어 가졌어요. 총각은 그 호랑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횡재한 거지요. 그런데 다른 총각이 그 소문을 듣고 저도 호랑이 미끼가 되어 돈을 벌어버리라 하고 노인을 찾아갔어요. 가보니 과연 노인이 망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는 나를 그 망태에 넣어주시오. 하니 노인이 그러라고 하면서 망태에 넣어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단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호랑이들이 수십 마리가 몰려와서 벌쩍 벌쩍 뛰다가 떨어져 죄다 말뚝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은 욕심이 많았던가 노인이 오면 호랑이를 나누어 갖자고 할 터이니 노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다 가지고 튀는 게 상체 길였다. 하고는 미리 숨겨가지고 간 칼로 망태를 찍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망태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말뚝에 찔려 죽었다나요. 욕심을 부리다가 호랑이 팔자와 똑같이 된 셈이지요. 똥구멍으로 나팔부는 호랑이 옛날 한 나그네가 술에 취해 비틀비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너무 졸려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지 뭐예요. 어흥 아니 왜 놈이 여기서 낮잠을 자지 마침 배도 고픈데 잘 걸렸다. 하지만 호랑이는 당장 그 나그네를 잡아먹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호랑이는 원래 기절을 하거나 잠든 동물은 잡아먹지 않거든요. 호랑이는 나그네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코만 드르렁 드르렁 고을 뿐 깨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그러다 좋은 깨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호랑이는 가까운 시내가로 달려가서 자기 꼬리를 물에 흠뻑 적셔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나그네의 얼굴에다 물을 휙휙 뿌려댔지요. 갑자기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에 나그네는 잠이 깼어요. 비가 오나 생각하면서 부스스 눈을 떴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자기 얼굴에 궁동이를 턱 들이대고는 꼬리로 척척 물을 뿌려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그네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얼른 눈을 감았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나그네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으흥 그 놈 참 깊이로 자는군. 호랑이는 다시 시내가로 물을 적시러 갔어요. 그 사이 나그네한테 좋은 생각이 났지요.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궁동이를 들이대고 꼬리로 물을 뿌리려고 할 때 나그네는 가지고 있던 나팔을 힘껏 호랑이 똥구멍에 푹 찔러 넣었어요. 으흥 호랑이 살려 으흥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어찌나 아팠던지 펄쩍 펄쩍 뛰면서 고개 눈물어 사라졌대요. 하지만 그 호랑이는 똥구멍에 나팔이 박히는 바람에 방귀를 낄 때마다 똥구멍에서 뛰떼 뛰떼 하고 나팔 소리가 났다지 뭐예요. 당나귀 알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정직하고 착해서 꾀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정을 돌보았지요. 이 농부의 흠이라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세상 물종을 통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짓궂은 마을 사람들은 순진한 게 지나쳐 어리석기 까지 한 이 농부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어 종종 농담이나 장난을 치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농부에게도 그만을 최고로 아는 마음씨 고운 아내가 있었지요. 농부의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배를 짰어요. 어느 날 농부의 아내가 배에 한피를 주며 농부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이 마침 장날이니 이 배를 가지고 장에 나가 파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 생각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을 사오세요. 알았어. 네, 다녀오리다. 농부는 좀 낡고 구겨지기는 했지만 두루마기에 갓까지 갇혀있고 장토로 갔어요. 물론 아내가 챙겨준 배 한필도 잊지 않고 말이에요. 장터는 온갖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로 떠들석했어요. 말랑말랑한 인절미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을 파는 사람도 보였고 알록달록 고운 옷감들을 늘어놓고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옆가위를 짤깍거리는 엿장수도 있었고요. 눈이 휘둥그레진 농부는 배를 옆구리에 낀 채 구경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만지작 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흥정에 끼어들어 참견을 하다가 주인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어슬렁 어슬렁 장터를 헤매고 다니는 사이 해넘이가 가까워졌어요. 농부는 그제야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배를 팔아야 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어요. 배는 다행히 얼마 안가 배를 찾고 있던 사람에게 알맞은 값에 팔 수 있었답니다. 흠, 이 돈으로 마누라가 뭐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사오랬지. 농부는 장터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수박을 파는 곳 앞에 멈췄어요. 아니, 저게 뭐지? 이상하게 생겼네. 수박을 처음 본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주인, 대체 이게 무엇이오? 수박 주인은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이 양반이 수박을 처음 보는 모양이군. 장난 한번 쳐볼까? 수박 주인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 했어요. 예, 이것은 당나귀 알 입지요. 수박 주인의 엉뚱한 대답을 고지 곧대로 믿은 농부는 놀라워 했어요. 당나귀 알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았거든요. 그러면 당나귀 알은 어떻게 깨나요? 수박 장수는 이 농부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장난기가 발동한 수박 장수는 농부에게 능창을 떨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알이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겠지요. 따뜻하게요? 주인장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요. 수박 주인은 속으로는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표정은 진지하기만 했어요. 이 알을 방 아랫목에 놔두고 이불로 한 3주쯤 덮어두세요. 그러면 알이 저절로 깨어날 거요. 그러니까 이 알에서 당나귀 새끼가 태어난다는 말이지요. 당나귀 알이니 당나귀가 태어날 수밖에요. 어리석은 농부는 머릿속으로 당나귀를 그려보았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래 이 당나귀 알은 한 개가 얼마나 하오? 뭐 꼭 사시겠다면 배 한필 값에 줄이다. 농부는 배 한필로 당나귀 한 마리를 얻게 된다면 그것만큼 수지 맞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배 한필 값을 주고 가장 건강해 보이는 당나귀 알을 하나 골랐지요. 농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이런 식으로 아내가 배를 짤 때마다 당나귀 알을 사면 얼마 안가 큰 부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농부가 집에 도착하자 역시 수박을 처음 본 농부의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자 농부가 칭찬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말했어요. 허허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라는 거요. 이걸 뜨끈한 알의 목에다가 3주일간 묻어두면 이 알에서 당나귀가 깬다는 구려. 두 사람은 빨리 3주일이 지나 귀여운 당나귀 새끼를 얻게 되길 바라며 아궁이의 군부를 지폈어요. 마침내 그렇게 애타던 3주일이 지났어요. 농부는 그들 부부의 희망이 담긴 알을 덮어두었던 이불을 활짝 젖혔지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농부의 아내가 코를 싸지며 말했어요. 당나귀 새끼는 안 보이고 뭔가 썩은 듯한 지독한 악치만이 코를 찔렀던 거예요. 두 사람은 몹시 실망했어요. 그 장사꾼이 시키는 대로 했건만 어째 당나귀 알이 고랐을까 에이 좋단 말았네 그러게요 너무 속상하네요 냄새가 지독하니 그냥 내다버려요 농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썩은 수박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농부는 혼자 투덜거리며 가까운 산비탈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덤불이 잔뜩 우거진 곳에 썩은 수박을 냅다 던졌어요. 그 순간 덤불 밑에서 더위를 피해 쉬고 있던 당나귀 새끼가 쿵 하는 수박 소리에 놀라 어디론가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조금만 참았으면 당나귀가 깨는 걸 그랬네. 농부는 그 당나귀 새끼가 당연히 수박에서 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잡으려고 헐레벌떡 당나귀를 따라갔지요. 당나귀는 농부에게 쫓겨가다가 마침 가까이에 있는 어느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것을 본 농부도 가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 집의 주인이 마당 가운데 있다가 놀라서 농부에게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이게 무슨 난리요.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이렇게 뛰어들어도 되는 거요. 참나 별꼴을 따보겠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급해서 그만 신뢰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다는 거요. 예 갓 태어난 내 당나귀 새끼를 잡으려고 쫓아온 길입니다. 좀 전에 들어온 그놈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 방금 당나귀 아래서 깬 당나귀 새끼가 이리로 뛰어들어왔다 니까요. 농부의 말에 그 집 주인은 물론 무슨 소동인가 싶어 나왔던 그 집 가족들까지 배꼽을 지며 웃어댔어요. 예 끼 이 사람이 세상에 당나귀 알이 어디 있단 말이요? 따슨 밥 먹고 그 무슨 헛설이요? 그 집 사람들은 농부가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쫓겨 들어온 당나귀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당나귀를 잡은 농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놈이 바로 그 알에서 깬 놈이라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집에서 깨는 건데 못 참고 내다버리는 통에 덤불 밑에서 깼지 않소. 이제 우리도 당나귀 주인이 된 거네요. 오늘부터는 더욱 배를 열심히 짜야겠어요. 나는 그걸 팔아 당나귀 알을 사오고 그러면 얼만가 우린 당나귀 부자가 될 거요. 농부와 그의 아내는 당나귀를 어루만지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한편 산비탈에 당나귀를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던 당나귀 주인은 석양이 지자 걱정이 되었어요. 당나귀를 풀어놓은 곳에 당나귀가 없었거든요. 당나귀 주인은 근처의 들판과 산기슭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당나귀는 없었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이웃 동네까지 가보았어요. 골목을 돌아다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귀에 익은 당나귀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나 그 집으로 들어가본 당나귀 주인은 엉뚱한 마구 깐에 메여있는 자신의 당나귀를 보았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당나귀 주인은 집주인을 불러낸 후 큰 소리로 따졌어요. 아니 이보시오 웬 남의 집 당나귀를 여기다 묶어놓는 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건 분명히 우리 당나귀 인데요? 농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째서 이게 당신 당나귀요? 우길 걸 우겨야지. 이 당나귀는 3주일 전에 내가 배 한필 값을 주고 사온 당나귀 아래서 깨어난 우리 당나귀가 맞단 말이요. 당나귀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제 정신이 아니군. 이런 놈이랑 혼자 입씨름 해봐야 입만 아프겠는걸. 그러는 사이에 떼안이 소동에 놀라서 마을 사람들이 농부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당나귀 주인은 사람들에게 농부의 억지 소리를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와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 나 나 참 이 사람아 무슨 헛소리야. 아니 알에서 태어나는 당나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당나귀 알이란 건 아예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울듯한 표정으로 서있는 농부에게 그 당나귀를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라며 호통 쳤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